1938년도 마태봉 6장 주기도문 버전 1대로 하겠습니다. 한 알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일홈이 그렇게 늑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림하옵시며 뜻이 한 알에서 일운 것 같이 따으셔도 일우어지이다.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량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한 죄를 샤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샤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게 셔 구하옵시오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